그 다음에 65번 봅니다. 누전경무기 형식수입 및 제품검사 기준에 따른 누전경무기 수신부 기능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시험, 과임력전압시험, 전원전압, 변동시험 이런 것도 하고요. 진공가압시험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걸 했든가 내식성시험이든가 이런 게 답이 돼 있잖아요. 진공가압시험이든가 또는 내식성시험. 기존에는 이걸로 나왔죠. 내식성시험.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부 기능검사 항목이 이렇게 돼 있다. 방수시험, 충격, 전원전압, 전원전압 변동, 충격판 해전화, 진동시험이요. 반복시험, 개폐기조작, 과임력, 온도특성, 전원전압시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주관식도 아닌 거니까. 시험에 왔던 진공이라든가 내식성 이런 것들이 답이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66번. 66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라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탁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비상망설비, 화정에 따라 음향식, 구준비, 성능 기준이에요. 가루에 들어갈 내용을 넣은 것은 최근에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빈칸에 알맞은 거 써라. 정격전의 몇 번에서? 80% 전압에서 음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것 돼 있고. 두 번째,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과 연동에 작동할 수 있는 것. 그렇죠? 80%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니까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67번이에요. 비상조명등의 화재 안전 규제에 따라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얼마죠? 1룩수 이상이죠.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나왔던 그런 문제죠. 68번. 비상망설비의 화정에 따른 용호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용호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일명 스피커. 그럼 여기 스피커 뭐예요? 확성기죠. 확성기. 답은 1번이죠. 1번. 증폭기, 사이렌, 음량조절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음량조절기는 뭐예요? 음량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소리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멀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확성기, 확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음의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렇죠? 일명 스피커입니다. 확성기. 두번째, 음량조절기. 가변저항을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키고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거. 음량을 크거나 작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음량조절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량을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은 확성기. 그다음에 증폭기. 전압전류의 진포를 누려 감돌을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한 장치다. 이게 증폭기다. 그러니까 음성전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진폭. 전압전류의 진폭. 예전에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전압전류. 아셨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음량조절기 나오면 몇 선씩 배선? 3선식으로 한다. 그렇죠? 음량조절기를 설치할 경우는 3선식으로 한다. 69번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시설 및 시각경보 장치에 화재안전기준 중 중계기단시설 기준. 이거는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진동에 제로인 피해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렇겠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위해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설치를 한다. 그렇죠? 수신기에 따라 감지하는 배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게 있어서는 전원 힘주시켜 배선에 과잘전기준을 설치한다. 맞죠? 수신기에 따라 감지하는 배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게 있어서는 해당 전원의 정리에 즉시 수신기에 비출되는 것을 알 것. 이게 다 맞는 거냐? 다 맞는 거냐? 지금 보면 중계기란 말이에요. 중계기.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감지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감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가지고 올려줘요. 수신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신기와 어디에? 감지기 사이의 배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가 아니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입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70번 볼게요. 비상콘네트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콘네트용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걸 두께 몇 미리 이상? 이것도 나왔던 거잖아요. 몇 미리? 1.6 미리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건 틀리시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비상콘네트에 보면 설치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전원회로 단산기로 220에 공업용량이 1.5KB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을 한다. 다만 비상콘네트가 층당 하나씩 설치될 때는 한계배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주 배전반에서 전용을 한다. 네 번째, 분깨 배동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라. 보호함, 이게 박 이런 식으로 보기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보호함 안에 콘센트마다 배동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개폐기 차단기죠. 차단기의 비상콘네트 써야 되고 그다음에 풀박스 1.6이고 하나의 전용에 설치하는 콘센트 개수가 10개 이하다. 이 경우에 전선의 공업용량은 설치 개수. 그런데 3개 이상은 3개의 공업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71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죠. 누전경무기 형식수의 및 제품검사 기술계에 따라서 누전경무기 별류기는 경계존류의 전격을 흘리는 경우에 그 경계존류의 전압강화는 몇 볼트 이하냐 이렇게 했어요. 몇 볼트죠? 0.5V가 됩니다. 경계존류의 전선의 별류기의 현속신을 제어한다. 그 답은 2번이에요. 이게 전압강화 방지 시험인데요. 전압강화 방지 시험. 그래서 별류기는 경계존류의 전격을 흘리는 경우에 경계존류의 전압강화는 0.5V 이하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